파격적인 세액공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주식 마지막 기업은요 삼성전자가 최근 어닝쇼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닷건에서 재차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쪽으로 다시 쏠리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연초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작년 6월에 34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육성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해당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워렌 버핏이 TSMC를 매수하는 등 반도체 바닥 기대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정부의 파격적인 세액공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주식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재부 보도 자료를 발췌를 했고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조금 다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8%였는데 15%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25% 정도고요 추가적으로 임시 투자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 정도 더 추가로 세액공제를 하겠다 앞서 말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플러스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신성장,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중견은 4%포인트, 중소기업 6%포인트나 확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율을 10%로 2023년에 한시적으로 상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즈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세액공제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율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순익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세제 정책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통합투자세공제라는 법조문이 나와 있고요 공제 대상 자산에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 자산이 1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특허권, 실용신한권, 디자인권까지 포함이 됩니다 앞서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주로 시설투자, 유형 자산에 관련된 세액공제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본다면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반도체 주식 중에서 시설투자, 우리가 캐펙스라고 하죠 그것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두 번째, 연구개발도 얼마나 많이 하냐 여기에 해당되는 주식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 선정 기준은요 첫 번째, 앞서 말한 시설투자, 즉 캐펙스 플러스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 단순히 절대적인 금액 관점에서 많이 지출하는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매출액 사이즈가 큰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매출액 대비 얼마나 많이 지출하느냐 그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캐펙스나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1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3개년도, 아직 2022년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개년도 매출액 대비 캐펙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은 그런 주식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 매출액이 2천억 이상인 기업에 한정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너무 작다고 한다면 일단 사이즈, 시총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투자하기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캐펙스라든지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을 했는데 매출액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1년 연간 매출액이 2천억 이상인 그런 기업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세액공제 수혜주 리스트입니다 왼쪽 표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 즉 캐펙스 상위 10종목이고요 오른쪽 표에 담겨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R&D, 즉 연구개발비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일단 캐펙스 상위 10개 종목 살펴보면 두산 테스나, 네페스, SK하이닉스 등이 존재를 하고요 보시면 매출액 대비 캐펙스 투자 금액 비율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엄청나죠 거의 100%예요 벌어들인 돈을, 그것도 그냥 비용을 제외한 게 아니라 매출액 관점에서 매출액에 해당되는 금액 그대로 다 시설투자비로 지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섹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오사트라고 되어있죠 O-S-A-T 즉 조립,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총 10개 중에서 4개 기업이 오사트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증시에서 이 반도체 섹터 오사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곳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100곳이 넘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조금 넘는에도 불구하고 오사트 기업이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 모델 자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투자를 계속해서 수반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D 상위 10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많죠 근데 사실 앞에서 2021년 매출액 기준을 2천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출액 제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팸리스 기업입니다 팸리스 기업 특성상 R&D 비율이 많습니다 매출액 대비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미국의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팸리스가 사이즈가 큰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메모리 중심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팸리스 업체가 사이즈가 큰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액 기준을 좀 가이드라인이 높인다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이 R&D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캐펙스 상위 기업, 그 다음에 R&D 상위 기업 중에서 특히나 이 연구 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3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좀 더 이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원래는 테스나였는데 작년 3월에 두산 그룹에 인수가 되었죠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제조한 후에 진행될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웨이퍼 테스타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두산 그룹이 이 테스나를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두산 테스나로 바꿨죠 그리고 5년간 무려 1조를 투자를 해서 글로벌 톱5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로 부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캐펙스 비율이 무려 99%예요 매출액의 거의 한 100%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평택과 서한성 사업장의 반도체 테스트 라인을 현재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이 테스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AP, CIS, 이미지 센서라고 볼 수 있죠 해당 장비 반입인데 이게 천억이 좀 넘고요 지난 7월 평택 공장에는 1238억 원을 투입을 해서 모바일 AP 테스트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장비를 또 반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감가상값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테스나 주가 살펴보면 원래 한때 5만원까지 갔었는데 보시다시피 2만원이죠 다른 반도체 업체들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감가상값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출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으면 이게 사이클이 꺾이잖아요 그럼 이 고정비는 안 꺾이기 때문에 실적이 곤두박질치입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오사트 기업의 주가가 특히나 많이 빠졌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0% 정도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는 한 20% 내외 정도 성장할 것으로 증권관에서 보고 있고요 이익률은 좀 다소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2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 금액 때문에 재무비율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유동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최근에 약간 단기 차익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2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현재 7배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무적인 그런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관점인데 최근에 두산그룹이 인수를 해서 5년간 1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산그룹으로부터 수열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다울투자증권이 목표가를 40%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물론 목표가를 증권사에서 올렸다고 주가 오른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만한 좋은 포인트는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산업이 모바일 AP, CIS, 이미지 센서 쪽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 시장,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이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를 보면 거의 뭐 2022년 4월 달엔 제로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다소 반등을 한 흐름이죠 주가가 빠지니까 물을 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바닷건에 있고 이때 물을 탄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물려있는 상황이다 과연 향후름이 어떻게 됐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장비주 중에서는 나름 좀 유명한 업체죠 캐펙스 비율이 매출액 대비 25% R&D 비율 같은 경우에 28% 정도로 캐펙스나 R&D 관점에서 모두 이 비율이 높은 업체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타이틀 있죠 세계 최초로 반도체 원자 증착 장비 ALD라고 하죠 이걸 상용한 업체입니다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종 산화막, 저렴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증착을 해주고 깎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증착하는 장비를 증착 장비라고 하는데 미세화 공정, 점점 회로 선폭을 줄여가면서 회로를 미세하게 새기는 미세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증착하는 그 입자도 상당히 세밀하게 증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바로 ALD다 그래서 미세화 관점에서는 수혜제로 꼽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메모리 쪽에서 DRAM, 랜드 플래시 여기 모두 다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아쉽게도 삼성전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SK하이닉스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착공한 광주 캠퍼스가 작년 11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캐파 기준으로는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생산 능력이 10배 늘어났다고 해서 매출액이 10배 늘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 캐파를 확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파운드리 업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SK하이닉스나 중화권 쪽에다가 대부분 고객사가 종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좀 다변화된다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다변화된다고 한다면 멀티플 관점에서는 확실히 리레이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도 납품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화권이 주요 고객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중국 반도체 보조금 중단 검토 이슈가 발생을 했죠 당일날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를 보니까 반응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중국이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너무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악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다지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특히나 이 메모리 업황 반등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기업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캡백스 비율 매출액 대비 37% R&D 같은 경우는 11%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 공제의 수혜 대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죠 PBR이 무려 0.83배입니다 청산가치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고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입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너무나 큰 적자를 냈고 그렇게 탄탄한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내면 자본을 까먹거든요 그래서 PBR이 막 3, 4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만들고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PBR이 지금 역사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언제 이 반도체 업황 특히나 이 메모리 업황이 반등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파이어 레피즈, 인텔의 차세대 CPU죠 이게 내년에는 꼭 출시가 될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출시된다 했는데 계속해서 미뤄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걸맞는 DDR5까지 얹혀지면서 서버 쪽이라든지 다양한 투자를 계속해서 미뤄왔던 쪽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이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메모리 업황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국 경기 회복 모멘텀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죠 작년에 제로 코로나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이 소비를 억제고 바깥 활동을 중단하다 보니까 소비 연계가 침체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오프닝을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중국의 경기 지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얼마나 받쳐지느냐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R&D 수혜주, 캐펙스 수혜주 살펴봤는데 정부가 이 세액 공제 정책을 추진을 하면 여기에 최대한 큰 혜택을 볼 기업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기업들이 주가가 막 오른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가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캐펙스 비율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사트 기업이 많았죠 그리고 R&D 비율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펜리스 기업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특정 섹터에 따라서 같은 업종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펙스 지출, R&D 비율이라든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섹터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섹터의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출간한 대한민국 산업 지도에 담겨져 있는 반도체, 산업을 각각의 모든 섹터로 구분한 표입니다 상장기업 2,333개 모두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을 다 다뤘습니다 여기에 투자 포인트, 성장성, 그 다음에 산업의 개요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승장이 드라마틱하게 찾아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잖아요 특정 종목, 섹터 중심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섹터, 어느 산업이 매력이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잘 알아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잘 참고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